1번쯤으로 5 라라 5 라라 진짜 2 라라 디지털 satisf 그거 뭐야 그러면 나 77번 잡으면은 200개 추가 500개 추가 77번 뜨면은 광년처럼 날아간다 하이 넌 몇번이래 82번 플레이어가 뭐야 51번 플레이어건 저거 문 열려있어 아 괜찮아 어차피 플레이어건 못쓰고 죽어 뺏기는것 보다는 예쁘게 불꽃놀이를 보는게 더 좋잖아 3초끼 3초끼 가둬.. 가둑인거 가둬는데 쟤 가기 너무 좋다 오 60번 놀랬지 죄송이다 예이 5번 어 77번 큐브유를 듣는데 77번 찾아라 야 쟤 좀 잘한다 큐브유 간다 큐브유를 찾으러 간냐 와 77번 이렇게 또 했어 야 77번 킬 개 잘하는데 쟤가 어딨된거야 발소리 들은건 뭐야 하하 으악! 30분 보정기 소연기 던질 거 저기? 이쪽? 77분 너무 빠꼬스 아니야? 아 나 77분한테 지면 운다 치즈치보다 들어올 수 있지? 그래도 경박사일까봐 운다 뭐 하나 운다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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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미쳤다 헉! 롯도 터졌다 진짜 딱 번호 하나 였는데 우와 bat 개중에 그 하나만 잡으면 두 개 서버도 있었지만 100개가 진짜 컸잖아 그치 39번 한 명 더 있다 얘 아니야 39번 이었어 아 뭐야 이거 술을 타 왜 이래 하하하하하하 내 가방 때문에 죽겠는데 지코리타 하자 지코리타 uzzy코리타 하나, 셋, 넷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인데? 가방 버려야겠다 이거 아 왜 세 명이나 남았어 한 명이 어디지? 한 명 아래 있는 것 같은데 한 명 여기 아래 있어 위를 잡아야 되는데 한 명 아래 견박사 아냐 해? 돌 아래 있는 거 아냐? 맞네? 지지 나이씨 와 이거 치킨 먹었다 대박이다 나이스 지지 이건 유튜브 올려도 되겠는데? 유가 잘 지내여 element Ew asy 보기 떨린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